박서진과 박효정, 두 사람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다. 왜 이들의 미모가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가? 최근 방송가에서는 박서진과 박효정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와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깊은 감정과 인간적인 연결이 얽혀 있어 더욱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사람의 배경과 그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탐구해보겠다. 1. 박서진과 박효정의 배경 박서진은 어린 시절 형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인물이다. 이 상실감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그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경험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 또한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은 그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지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박효정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밝은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그녀는 최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체중 감량에 도전하며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름다움 박서진과 박효정의 이야기는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으며 그 아픔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경험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박서진은 형의 기억을 잊지 않고 매일 그의 존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다. 이는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그런 태도가 그를 더욱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박효정 또한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다짐한 만큼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다이어트와 운동에 임하고 있다. 그런 인내와 끈기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그녀가 보여주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3. 다이어트의 결심과 변화 박효정은 20kg 감량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다짐한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녀는 특히 치킨과 비빔밥을 먹고 싶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런 인내와 끈기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동생의 다이어트를 지원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극받고 함께 노력하는 친구이자 형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았다. 박효정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매일 체중과 식단을 체크하고 운동을 하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자신감을 높였고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방송 출연 시에도 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4. 촬영과 그들의 아름다움 최근 두 사람은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중에도 서로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고 어색한 순간들을 유머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서진은 박효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 순간을 함께 즐겼다. 촬영 현장에서는 두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다. 물속에서 촬영하는 장면에서는 특히 그들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물이 빛을 발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한 모습으로 촬영을 마치기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났다.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순간들은 대중에게 그들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박서진과 박효정은 촬영이 끝난 후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다가가 작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피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촬영을 마친 후에도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을 만들었다. 5.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 박서진과 박효정의 관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랑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애정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박서진은 박효정의 다이어트를 지지하며 그녀에게 필요한 말을 아끼지 않고 격려했다. 박효정 또한 오빠의 말을 듣고 그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애정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6. 아름다움의 진정한 정의 결국 박서진과 박효정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진정한 사랑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들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서진과 박효정은 단순한 방송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박서진과 박효정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의 매력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내면의 힘과 사랑의 깊이에 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주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남길 것이다. 박서진과 박효정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의 인생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움이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박서진과 박효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아픔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 아름다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